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분방 양지혜기의 노래입니다. 사부곡. 젊은 청취 다 바쳐서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모진 고생 다 겪으며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세월이 지나 어머니를 가슴에 묶고 한없이 눈물만 흘리시다가 그 사람 찾아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도 세상에 남은 자식 걱정하시며 애태우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립습니다. 그리고 성경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월이 지나 어머니를 가슴에 묶고 한없이 눈물만 흘리시다가 그 사람 찾아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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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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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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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 이 아주 또 다른 감동 인데요 4 뭐 혹 이어 영직이 시그 품바 각설이 할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네 좀 틀리죠 아 그럼 어 이렇게 보니까 얼굴 누군 치르고 4 아 그때보다 좀 잘생겨보이죠 훨씬 난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사부곡 인데 4 아버지만 찾을 줄 알았더니 또 어머니도 들어가고 어머니 안 챙기면 삐집니다 그런가 아유 그래요 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들한테는 이러한 노랫말도 참 가슴에 와 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노래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부곡도 계시고 어머니 노래도 있는데 아버지 노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할 사 아버지부 노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노래 아유 너무 좋아요 가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저 양재기 씨의 그 각설이 품바 할 때 뭐 재밌는 거 여러분께 좀 웃게 해줄 수 있는 한 도마가 없을까요 뭐 옛날에 근데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산에 가해 보물 잡고 물에 가해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 사이다 갔다 있으면 겁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산에 가면 산똑기 역항도 공책 뛰어서 어디 가느냐 이런 노래인데 우리 저 김성남 선생님께서 많이 하신 그것을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야 참 그런 추억의 코미디가 지금은 가끔 그리워지고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요인 가요는 자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고 좋은 노래도 들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네 자 양재기 씨 이번엔 또 어떤 노래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까요 네 기분 좋은 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우 제목도 참 맘에 든다 네 기분 좋은 날 자 다음 노래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요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요 고마워요 오케이 기난 가지 말아요 뭐 그리 걱정이 많으신가요 우리처럼 좋은 날이 모두 시름 버리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아리아리아리라 시리스리스리라 아리아리아리 시리스리아라리요 걸시고 잘시고 좋구나 지와자자자자 좋구나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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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 걱정이 많으신가요 오늘처럼 좋은 날 모두 싫은 버리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아리아리아리라 쓰리쓰리쓰리라 아리아리아리라 쓰리쓰리라라리오 얼씨구 잘씨구 좋기나 지바자자자자 좋기나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아리아리아리라 쓰리쓰리쓰리라 아리아리아리 쓰리쓰리라라리오 얼씨구 잘씨구 좋기나 지바자자자자 좋기나 그날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앞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